제 1회 1박 2일 바내기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 코팅된 필터에 대해서는 경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프랑스 플레이 좋았어 얘들아. 이제 실내에서만 자면 되겠다 그지? 어? 이런 미션이 또 있으려나요? 잠자리 불고 해야지.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이걸? 너희 왜 이렇게 잘 맞추냐 퀴즈가. 센스가 장난 아니다. 아 종민 봐봐. 클럽을 또 못해. 종민이? 아니야 종민이 잘해. 종민이 잘해. 종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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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원래 식당이 다 닫았나? 야식을 이제 해. 야식을 해? 야식을 해? 치킨하고 분식 같은 거 팔아. 와 대박.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친구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죠. 밤새 공부하는 친구들? 기숙사가 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밥차가 라이스카가 진짜 맛있지. 오 밥차 라이스카! 와우! 유! 라이스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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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그 이면. 박차원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입니다. 동대 학생들. 학부모 순서대로 먹을게요. 학부모 순서대로 먹을게요. 레인드 버스로 타고. 여기 가고 제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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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뭘 파야 될지 모르겠네. 다 먹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뢰로 가네. 밥차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이렇게 먹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정말 이멘버 이멘버 포웨버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시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고. 뭐야. 왜 다른 팀 아니지? 다른 팀은 지금 최대한 그 식판에 많이 풀라고. 어? 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무 맛있는데? 우와. 노란채. 자 케이크다 케이크야. 예쁘다. 맛있어요? 까스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4층석.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고고고. 여기는 이제. 6. 6인 punkt이. 괜찮은데? 동많네. 그냥 6인 punkt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 1분 얼마. 쇼크릿 얼마? 1분 얼마? 1분 얼마. 2분 얼마? 차려 카요? 1분 얼마. 그래도이면. 2분 얼마. 2분 얼마. 2분 얼마. 1분 얼마. 2분 얼마. 1분 얼마. 2분 얼마. 1분 얼마. 콜콜하게 6인분, 이분들 밥 차를 가져오셨는데요? 18일날 밥 차를... 내가 봐서 6인분 넘을 것 같은데? 아, 뭔 거 아니에요? 야, 왠지 너네 게 맛있어 보이냐? 왜요? 왜요? 저기 바닐뼈 거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이모님이 내금이 상관이 안타까? 아, 정말 물어보면 전심생활인데 공부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고 일단 포항공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이 포스텍에 입학했을 때 얘가 대학생활을 적응할 수 있느냐를 가장 우선 식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적성 이런 걸 대우겠고 아, 퍼센트 알았죠. 잘 외우는 비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근데 외울 때 약간 노트 정리할 때 약간 그림도 혼자 많이 그리고 내가 이해를 했고 이거를 내 언어로 정리해서 쓴다. 이게 노트를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썼으니까 외울 때 더 쉬운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아니, 아니. 좋은 얘기죠. 펴지게 해줘서 반력인데 요일별. 그렇죠. 파리에 대한 투명망토가 되는 거예요. 테두리 전체가? 단순하게 돼서 힘이 될 거예요. 행복에 주문. 하나, 둘, 셋. 소바이가 애초에 헤맨을 때 안고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 드셨나요? 네. 맛있게 다 드신 것 같으니까 7, 8 계단 밑으로 오시면 제가 잠자리 복불복 하고 오늘 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불복이구나. 대단 올라가는 거구나. 복불복이로구나. 식사도 맛있게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공개해주세요. 뷰 좀 빠주세요. 뷰 좀 빠주세요. 스노우링. 핵. 땋. 시작. 아 잘 탔다 이번엔. 잘 탔다. 잘 탔다. 이 중에 총 12잔의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그 중에 4잔은 까나리카노. 아 4잔? 또 한 번 더 좋은데? 까나리카노를 선택하신 네 분은 오늘 야외지침 해주겠습니다. 장소는 폭풍이 언덕. 야, 바람 많아. 주무시겠습니다. 알레르기 있어. 아, 꽃가루. 순서대로 우성욱 학생부터 1번입니다. 쭉 빨아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냄새 밖에 없습니다. 그냥 잡고 바로 마십니다. 1번 까나리. 어? 잡았어, 종량아. 아, 까나리야! 아, 까나리야! 바로 마셔, 바로 마셔. 남자다. 형아, 너 남자다. 형아, 너 남자다. 형아, 너 남자다. 형아, 너 남자다. 이유가 왜 물어봤는지. 사실 습기가 차 있는 게 좀 많고. 아니, 습기가 아예 안 차 있는 게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와, 습기는 처음 나왔어. 아, 습기가. 너 진짜 이거 맞춰, 너리 습해. 형, 이거. 너 정말. 진짜 신선했어, 너무 신선했어. 이거 이거 이거. 자! 어, 마지막 안 돼, 마지막 안 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거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뭔 소리야? 구성호 학생, 면제. 실내 취침. 네, 무슨 소리야? 야, 별봐. 봐봐, 봄봐, 봄봐. 없어, 없어. 이렇게. 딱 보면 안 돼. 그냥 오늘로 해야지. 오, 착각한다, 이다. 가다리다, 가다리다. 가다리다, 가다리다. 가다리다.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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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세지 세트다. 어, 소세지 세트다.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야, 저거 어떻게 멋있지? 걸려라, 걸려라! 한 번쯤은 걸려라, 걸려라! 아, 터피네. 습기가 아예 안 차있는 게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습기가 없으니까 커피 갔다. 우리 드린네들 불안하네. 이게 웬일이냐, 정수령이. 이쪽 좁고 왔어, 이쪽. 동구 몇 번 걸을 거야? 하나, 하나, 하나. 어,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어, 여기 오면 안 돼. 선미경으로 보듯이. 동구야, 왜 그거 불렀어? 와, 큰일 났다. 성웅아, 너 때문에 이제 알았어. 다들 성웅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넘버 쓰리, 넘버 쓰리. 이... 정수령이... 뭐야, 거고 Fill. 고마워, 거고. 프랑스. 컵이가 달라졌어요. 은투를! 습기에 있고 없고 차이를. 와, 망했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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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했다. 이 중에 세 잔이 깨나리 코너입니다. 50대 50이에요. 이 중에 세 잔이 깨나리 코너입니다. 50대 50이에요. 태현 씨, 가시죠. 하나, 둘, 셋! 맛있어요?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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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아우! 내가 봤어, 얼굴이 봤어! 엉지로 삼키고 있었어, 봤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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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약간! 아우! 자, 다음! 은승훈 씨! 하나! 둘! 아, 나 오늘 편이 잘 안 된다. 이번 주만, 제발! 대부분, 두시오! 막 차려야! 넌 무조건이야, 넌 그냥! 넌 운이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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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두 개가 왔다면 두 개가 왔다는 거지! 콜! 난 요구! 예! 넌 목포! 예! 오! 진짜 못 쓰겠어, 방금! 아우! 형, 안경 써요, 우리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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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기분 좋게 마셔야 돼요! 쭉! 힘들어 또, 뜻이! 아, 연기가 안 돼! 아, 연기가 안 돼! 응! 안 줘! 이거, 너네 갖다라! 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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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이거, 너네 갖다라! 내가 인공을 볼게요! 내가 갖다라! 어허! 못 참아! 으아아! 아, 어려워? 진짜요? 커피라! 아, 대박! 어허! 어허! 와아아, 아... 내가 몇 번 뱉었는데? 100만원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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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하필! 호기 주세요! 우와, 저희 세 명이 각자 하게 해야겠네! 완전 똑같아! 요거 핑크고, 요게 블루잖아! 이거 완전 똑같아! 오케이, 나 블루! 그만! 저는 11번 하겠습니다! 12번? 아, 예! 놓고 놓고! 자! 한 명이 구원 되는 거죠. 자, 뚜껑 타고 남자답게 먹으면 맛있어! 뚜껑 타고! 공항공대!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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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푸커 씨도. 야, 야. 커플이니까, 커플이니까. 와... 컵땅이니까, 커플이니까. 빨리 봐. 빨리 봐. 조금 먹어. 물로는 안 된다, 맞다. 아니요.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가르쳐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야이침 취미 네 분이시죠? 이쪽으로 와주세요. 야이침 취미 저쪽으로 와주세요. 와, 추력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숙련이 좋은 우리가 걸렸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뭐예요? 오늘 야이침 취미 3인용 텐트가 하나 있고요. 1인용 모기장이 하나 있어요. 야야! 영웅이 형! 영웅이 형! 영웅이 형! 아, 안 돼. 그러면은 발갑을 하자. 한 사람이 다른 거 내는 걸로 하자. 한 사람 내는 사람 딱 나올 때까지 계속 하자, 어때? 동의?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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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한테 영웅이 형 좀 지어줍시다. 짧고 올게!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다른 거 내는 걸로 하자. 한 사람이 다른 거 내는 걸로 하자.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자, 어때? 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좋아. 한 사람이 다른 거 내는 안 되는 거야? 네. 다른 거 내는 안 되는 거야? 자, 자. 어떡해. 재미를 많이 봐야 돼. 학생도 많이 봐야 돼. 영웅아, 왜 그래? 영웅아. 괜히 나온 거 같아. 감사합니다. 자, 중영훈 학생만 오늘 야야, 재미를 당첨됐습니다. 지켜드리고요. 진짜요? 자, 이제 주무시러 가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 했을 때 1등이 바로 식스센스 팀이 만든 미세먼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구를 측정해서 필터에 모든 미세먼지 방식 판대기 때문에 저희 입으로는 이 미세먼지가 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 않게. 간력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 요일의 합의를 알려줘요. 이 1, 2위를 하신 아이디어를 실제로 한번 뭔가 만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소고기? 전 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야, 소와라 그걸 만들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아, 어차피 밭이 났는데 뭐... 야,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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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뵐게요. 영훈이 저기 뭐야. 물티슈 좀 주세요. 손 닦아야 돼. 3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차피 모기장이거든. 아, 그럼 어차피 그냥 오래 할 수 없네. 그냥 연구실에서 밤새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둘이 더 나을 것 같아. 너네도 같이 만들라고? 네. 집에서 자줘요. 컨셉이 뭐냐면 연구실에서 같이 만든 척하면서 연구실에서 자자고. 아, 괜찮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나 좀 찐 자! 정국, 시우 틈 만 원. 시우 틈 만 원. 시우 틈 만 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렇지, 벌레를 먼저 먹는다. 매운 고추가? 매운 고추가? 작다. 그렇지. 졸려줘야 돼. 장고추가 맵다인데? 충민이 형. 왜? 저 미풍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 네가 왜 왔다고? 너 자야지, 너 빨리 가서. 다 같이 협약을 했잖아요. 내가? 뭔 소리야? 난 자야 돼, 지금. 저 너무 혼자는데 외롭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조금. 뭐지, 저 애들 있잖아. 저 친구들은 이제 화학실 가서 이제 필터 만들고. 너는? 저는 이제 선풍기와 미세먼지 관측하는 부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멋있다. 아, 도움들 같아. 그래, 전부 가야 돼. 도움라기도. 야, 가, 하이팅, 가. 고생해. 안녕. 잘 챙겼다, 잘 챙겼다. 잘 챙겼다, 잘 챙겼다.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 학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여기가? 네,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할 때 아무 때나 이제 와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오, 우와. 헤이. 일단 제가 앉는 달인이 이쪽이 있어요. 아, 네가 여기 앉는 거야? 네, 그래서 자전거도 다 여기서 대화를 하고. 아, 여기가 있었네. 네, 연구할 때는 다 여기서 만들고 갑니다. 이게 미세먼지 센서. 어, 이게?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빨아들여가지고. 레이저 산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빛을 쐈는데 반대쪽에서 빛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먼지가 없다 하면 여기서 1을 쏘면 1이 가겠죠. 근데 만약 미세먼지가 많으면 1을 쏘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1을 쏘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1을 쏘면 안 들어가겠지. 근데 뭐 밤만 가든지 아니면 더 깨가겠죠.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건데. 앞으로 한 3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 줄무현을 안 왔나? 저쪽 여자 슬기 갔는데? 빨리 뭐라 그래, 깨워서. 뭐 일단 분위기를 해 봐야겠다. 나는 항상 여기 열어보고 궁금했을 줄 알았어. 내가 또. 뭐가 틀어있는지. 궁금하신 분. 오, 자석이네? 때로 좋아해. 흔들끝. 부스러워. 깔끔하지? 네. 진짜. 내가 꼼꼼히 열래. 네. 가지 말았어. 과하게. 오, 잘 되네. 그렇지? 네. 완벽하네. 팩 다 넣어서 그냥 중량 진 다음에. 들어가보자. 한 100mm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엄청 모구랑 이해할 거야. 이 박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지금 인류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수도권 극에는 미세먼지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나의 한 센에 인류의 모든 게 담겨있네. 그렇지. 팀 세트를 제가 찾아줄게. 이거 두 개를요. 각각 충분히 접혀준 다음에. 여기에 딱 물려주시면 될까요? 알았네. 충분히? 네. 충분히. 두션만은 아니구만. 자, 근데 알루미늄 그게 보인다 입자가 약간 반짝반짝하다. 과학이나 공부해볼까? 괜찮죠. 재미있을 것 같아. 알차 드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으로 올래? 아니요. 교통비만 주시기 바라볼게. 오늘 어땠어? 오늘이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진짜 점심 없었는데. 맞아요. 다음번에 1박 2일 또 하자 그러면 할까? 당연하죠. 그래? 당연히 하죠. 자, 우리는 만드는 조니까 여기서 열심히. 사이즈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거든요. 위에 이제 박스를 1cm, 1cm, 1cm 짜리로. 아,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만한 박스랑 이만한 박스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코딩이 끝나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D 폰트 쓰는 거야? 이거 1박 2일 로고예요. 대박. 보여. 지금 보여. 1박 2일 로고 보여. 오오오. 잘생겼다. 내가 한 번만 해봤는데? 나한테 알려줬는데. 한 번만 영광으로. 아이고. 여기 밑에서부터. 2, 3, 4, 5, 6, 7, 8. 6, 7, 8. 촘촘해졌어. 아, 멋있어.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진짜 멋있었네요. 칠판에 싸인 하나 해주시고. 그래, 내일 찍자. 이야. 멋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깜찍한 말이야. 매직 간단 말이에요. 아, 매직으로? 뭘 편한 것인가? 왜 안 자요? 어, 야, 다 했어. 좋아, 좋아, 멋져요. 이제부터는 짐이야, 우리가. 맞아. 난 또 이만 퇴근하겠네. 마무리 잘하도록. 네네, 알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잠깐만. 다시 5분. 잠깐만. 1박 2일 최초로 오프닝부터 퇴근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건지신 거죠? 아, 털치야. 사랑을 나눠요. 거의 다 나요. 네네. 네네, 밥 먹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밥 먹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밥 먹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자려고 해요. 추운데 또 밖에서 잘 수 없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끝나면 좋겠다. 이제 끝나면 좋겠다. 이제 끝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 새벽 6시까지... 2분 안 들고... 여기서 한 3, 40분 자다가... 쉬고 왔습니다. 에프콘 형.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8시예요. 우리 여기서 주무셨어요, 근데? 응?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안에서 안 주무셨어요?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왜 여기서 주무셨냐고? 네. 추웠고 왔네. 너한테 까다리 먹인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 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물론 속으로 분노했지만... 그래서... 괜찮았어요. 혜연이 형. 일어나세요. 혜연이 일어나세요. 혜연아. 네. 너 뭐 집에 갔다 왔냐? 좀 여기서... 이풍기 만들다가... 응. 여기에서 좀 닫아가... 한 거 쓸 것 같습니다. 진짜? 응. 어우, 이렇게 멀쩡하게 왔어. 잘생겼어요? 어, 우린 뭐 잘 자야지, 맨날. 혜연아. 네. 나 그거 좀 해줘. 어떤 거예요? 이거 왜? 이거 어디서? 아, 저희 앱이요? 추우는 호스팩 창공 기상대로죠. 창공 기상대로 쳐주세요. 저거? 네. 나도. , 나오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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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해읽건 강아지 초콜릿마스 안녕하세요, 굿모닝. 씨씨가 맞나 봐. 뭐야, 우리 아들 안 돼. 지네들 벌써 와 있잖아. 거의 지금 F4인데? F4? F4처럼 걸어와 주세요, 멋있게. 야, 어제 그거 다 만들었다며. 대박, 대박이다. 좋은 아침이야, 학우들. 굿모닝. 안녕. 나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영훈이 왜 얘네 만들고 있잖아. 이건 포항 때만 되는 거지? 포항 날씨잖아요. 포항이요? 저희 학교 오실 때만 어떨 생각해요?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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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우리 집에 하나 깔면 얼마냐? 150만 원. 150만 원 깔아? 200주택이니까 집에서 깔아. 그럼 나는 100만 원만 줘도 되겠다. 태환이가 50만 원. 태환이가 50만 원이니까. 주무실래요, 오빠가요? 어제 주무신 분들은 바로 또 주무시기도 했는데 학생이 거의 자골 안 주무시고 대단해, 진짜. 어제 아이디어 낸 거 중에서 하나씩을 다 만드신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다 나왔나요? 나왔죠? 나왔죠? 우와, 진짜 니네는 뚝딱뚝이구나. 나왔죠? 나왔죠? 뭔가 딱 꽂히면 그거가 뚝딱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질이. 후기라는 게 없더라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어우,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우리까지는. 앞을 같이. 전풍기!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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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 이거 마스크로 말린 거구나? 아, 맞아요. 하신 거예요. 만져도 돼? 네. 아, 이거 어제뿐 있잖아요. 섞어가지고 만든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세 개 섞은 거. 그거 이제 그걸 묻혔거든요. 저희가 미풍기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선풍기잖아요. 저희가 좀 어디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망풍기. 망했어요. 이게 되긴 되는데요. 바람이 안 나와요. 아니, 맞네. 펜을 거꾸로 던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드는데? 여기 필터가 살짝 두꺼운 거 같아요. 엄마, 내가 바람을 딱.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 아니면 저거 그냥 뚫어. 그냥 뚫어. 야, 빵을 내면 안 되니? 네. 그러면 미세먼지를 안 걸러. 아, 미세먼지 좀 마시면 돼. 너무 더운 거 같아. 아,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기능이 하나 더 있대.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딱 스위치를 바로 키면 이제. 수치가. 파란색.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이 가장 좋은 상태. 오, 그것만 해도 대박이다. 여기 딱 어디서 그런 거야. 여기 아래에 센서. 지금. 양치 안 하셨죠? 양치 안 하셨죠?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도와줘요. 도와줘요. 빨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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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형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네. 기생충 같은 거 한번 풀어보죠. 모터가 세야 돼. 미니카에 들어가는 블랙 모터 같은 거 있지. 세면 될 것 같아. 이거 전력이야. 3D 프린터가 될 것 같아. 이거 옌보입니다. 급하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해서 센서는 못 보해서 요일을 표시되게 그냥 LED가 하나씩 켰다 꺼졌다만 하게 해놨는데 밝아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해봐.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뭐야. 얘를 전원을 켜건 안 켜건 간에 계속 시간을 읽어오는데 오늘 됐네. 지금 뭐야 무슨 일이야. 그냥 생각해놓으면 될 것 같아. 밤에 보면 아주 색깔이 예뻐요. 예뻐요. 꼭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LCD 모니터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하루만이 단속하고 하루만이 만들어오고. 그럼.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번 여행의 큰 성과를 얻었다. 존경한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요. 실행해야 돼. 생행식 성능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성격이 운명이 된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운명입니다. 역시 기수님이. 맨날 운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았어. 박수 한 번 쳐야 되지 않아요? 박수 한 번 쳐야 돼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같이 만들면서 좋았고 그리고 까나리 액젓도 맞아봐도 너무 좋아. 여러모로 잊지 못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네. 다 있네. 과학이 뭐가 재밌는지 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고 사실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딱 만나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딱 없애줘서 원래 편견이 뭐였죠? 되게 막 카메라 있을 때만 잘해줄 줄 알았어요. 카메라 없을 때도 방구를 낍니다. 약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한 방향으로만 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연예인이랑 사람들이요. 저희가 대화를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친근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약간 편견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뭔가 공부만 할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그래 맞아 있었어요. 다들 괜찮고 재밌는 친구들이고 말도 다 통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뭔가 과학을 알고 싶거나 실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공대 나쁘지 않다고 알아가지고 싶어요. 아 역시 학교 홍보 바로 들어가고 학교 홍보 바로 들어가고 여기 나와서 또 새로운 형들을 만났으니까 진짜 오키레스처가 또 진짜 큰 인형이에요. 큰 인형이요? 큰 인형이요? 인형이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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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교 갔다 가신 흔적들이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의 신선함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 모든 일정들을 즐겨주시고 별가물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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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을 안 채도 되나? 주민등록증이 형 여객선 오는 거 보니까 딱 105만 성수로 가실게요 성수로 가실게요 성수로 가실게요 아 예 배 따라가실게요 예 배 따라가실게요 대천에서 가까운 섬을 찾아봐야겠구만 대천에 가까우면 3,000개가 넘는다던데? 여기 섬 보면 나오지 지도보면 여기 있네 효자도 원산도 고대도 장고도 삽살도 삽살도? 뭐? 빨리 올게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명만 가나? 충청도 아니요 충청도 아니요 충청도 고향 왔어요 충청 고향 왔다고요? 오늘 여행지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삽시도입니다 삽시도? 삽시도 있다고 삽시도 저희 스태프들은 사실은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만큼 다들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어떤 밑밥을 따시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난 이렇게 밑밥 깔 때 되게 고생해 돌보고 또 찍으라고 하는 거야 안 오나 설마 또 찍으라고 하는 거야 저희 지쳐있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1박 2일 최초로 최초야? 오프닝부터 퇴근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퇴근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어? 뭔말이 봤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뭘 내보낼 거야? 저희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이기면은 저희가 추가 차량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해 분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해 분량을 만들어서 방송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도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세요 처음 들으셨어요 지금 지금 회식할까 봐 온 거죠? 회식 복장으로 오세요 지금 카드 가져왔다고? 카드 가져왔어 1박 2일 최초 오프닝 퇴근 복불복 대결 종목은?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돼 참참참 단체 미션이에요 단체 여러분 뭐 개별 미션이 아닙니다 단체에요 여러분은 여섯 명 단체에요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돼 이건 통보야 통보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퇴근 못 자니까 들어봐 우리 또 막 놀랍게 하자 아니 저랑 여섯 분을 해서 여섯 분이 다 저를 이기시면 미션 성공 다 가자 가자 어차피 못 이기니까 안 한다고 들어가자 멋있게 개인전 합시다 개인전 합시다 개인전 합시다 자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기면 여러분들 덕분에 스태프 등등 오늘 다 휴가해요 스태프들 한 명만 맞으면 안 돼? 한 명만? 한 명은 맞으면 안 돼 진짜 에너지 우리 하나는 거에요 한 명 안 봐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명까지는 도와드릴게요 어? 이런 분이 있었어 다가가야 이런 분이 있었어 다가가야 아 이 안에 이런 분이 괜찮지 이런 분이 괜찮지 이런 분이 괜찮지 아 근데 진짜 우리를 보내줄까? 이겨도? 갈 거야 나만 아니 왁석으로 넣을 거야 나 취집해 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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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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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시작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한 번 사람 평 sacar ? 잠시만요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가야 돼 우리는 안 돼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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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Poland 안 돼요 형이 형CK 이거 나 갑자기 깨달아서 거 특징 automation 그거 나는 concludes 안돼 안돼 형 이거 마지막이죠?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아 아니 그렇지 뭘 하지 generates aprende 그냥 하면 돼 잡게요. 손 조심하세요. 어디를 할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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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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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이리 와. 자 하나 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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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안 했어. 도전 때문에 내가 알지 내가 도전 때문에. 도전을 안 했어. 고승형 millions 나는 쓰고 있어 그럼 무으로 내려 쓰고 있어 여러분 도전해야해 형 한 번에 가야해 얼굴 보고하지 마 차 Hands 으아 야 안 봐야 돼. 야 안 봐야 돼. 이 동영상 다 따르마 이게. 청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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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형. 너. 나 한 번 대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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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 청해놓고. 도전. 참 참 참. 왜? 안 봤어. 참 참 참. 안 봤어. 참 참 참. 자 한 분씩 뵀어요. 한 분까지 봐준다겠어요 제가. 어차피 내가 실패했잖아. 괜찮아. 고장같으라고 해봐. 자. 도전 돼. 도전해 도전. 도전했어요. 도전. 도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진짜 못한다. soliadora trusted différentes 거ays다. owned 보이나... 오우이. 아 ol! 근데, 한번 더 맞을까..? 주영아, 주영아. 주영아, 보여줘. 주영아. 주영아, 가자. 주영아, 가자. 주영아, 가자. 이번 미션은 실패입니다. 이렇게 재우게 끝났어. 잘했어, 잘했어. 가자, 빨리. 배털아 빨리 들어가실게요. 가자. 다른 게임 없나? 그럼 매주 이거 한 번씩 해. 그럼 가서도 또 게임해서 또 바로 되는 게 어딨어? 들어가세요, 빨리. 쟤님. 아, 쟤님. 기분 나쁘게 시작하게 되는데. 야, 봐봐. 으, 안 되는 게임. 네가 봐봐. 네가 여섯 판 이겨봐. 참, 참, 참. 어차피 가능성이 없네. 그러니까. 형, 그냥 아예 매주 오프닝을 이걸로 시작하자고요. 맨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매주 안에 몇 년 만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1년 동안 계속해 줘요! 1년 동안 계속해 줘요. 섭씨도. 섭씨도로. 섭씨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이렇게 섬 오면 형의 활약이 두드러지잖아요. 뭔 소리야? 어? 맨날. 남거나. 남거나. 다른 섬으로 가거나. 진짜 이건 섬의 아들이야, 섬의 아들. 생운 조작단 이후로 이기고 있어, 계속. 가자, 섬으로. 아, 온돌, 온돌, 온돌. 오케이, 다리 길이 저기. 다리. 야. 야, 운동해. 어떡해. 진짜 짧다. 어디 갔냐? 관절이, 관절 잘린 거예요? 이 상처가 지태랑 똑같았어요. 지금부터 점심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어? 점심? 점심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점심? 점심복불복. 점심복불복. 쟤 대천 휴게에서 엄청 먹고 왔어, 또. 아. 그럼 휴대전에서 만났다며. 야, 너 휴대전에서 구첩밥을 한 거 같다며. 아니에요. 날 먹었어. 자, 점심은 단체 미션으로 진행할 거고요. 아, 일단 단체 미션인가 보다. 팀이네. 아, 왜 이렇게 안 먹이고 안 보내려나 봐. 삽시도는 캠핑족들이 많이 놀러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은 경치를 즐기면서 먹는 캠핑 음식으로 바비큐 세트와 통소리. 그리고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왜 거의 저녁볶을 하는데. 밤에 두 세트를요? 점심복불복 방법은 속마음 만장일치입니다. 아, 오케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만장일치인데, 지금 그거를. 그거잖아, 그거. 짜장, 짬뽕. 짜장 짬뽕 할 때. 하나, 둘, 셋. 짜장. 나는 짬뽕이라고 했어. 그럼, 헷갈려. 아, 헷갈려. 귀여워. 아, 맞아, 맞아. 야, 뭐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해라. 우리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서 짜장 짬뽕의 느낌을. 우리 기었나. 가나랑, 가나랑 과자가 나왔어. 가나랑 과자가 나왔어. 가나랑 과자가 뭔지 잘 안 해. 아가 뭔지 잘 안 해. 아가 뭔지 잘 안 해. 아가 뭔지 잘 안 해. 듣겄다, 야. 듣겄어. 진짜? 공부형이 뭐야. 짭게 얘기해라, 짭게. 다 짜셨어요? 뭘 짜요. 자, 테스트 한 번 하자. 자, 군만두, 탕수육. 하나, 둘, 셋. 군만두, 탕수육이야. 난 군만두 좋아해. 난 탕수육. 맞아, 군만두가 좋아. 안 맞아. 자, 해봅시다. 지금 연기하신 거죠? 다 같이 연기했죠, 뭐. 계속 연기를 하신다. 계속 연기를 하신다. 계속 연기를 하신다. 빨리 연기, 빨리 연기. 속마음 만장일치. 총 세 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전원 일치하면 성공입니다. 한 개만? 뭐야, 왜? 보고 싶다. 뭐야, 왜? 그림 그리는 건가? 야구 하면 이렇게 야구에만 그리는 건가? 막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섬에 들어가는데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막. 첫 번째. 주관식은 말이 안 되지. 주관식 해야지. 주관식이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일단 하나 해보고 작성을 짜자. 아니, 우리가 주관식이라도 기본 틀만 있으면. 태현이 형은 벽에 딱 붙고. 어? 기본 틀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두 사람은. 뭐? 뭔 소리예요, 그게? 이게, 이게, 이게. 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뭐야? 여섯 명 중에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그 두 사람이요? 네. 아, 너무 안 웃어. 너무 안 웃을 것 같은데. 아, 알겠어요. 자. 아, 너무 안 웃어. 너무 안 웃을 것 같은데. 아, 알겠어요. 아, 너무 안 웃어. 너무 안 웃을 것 같은데. 아, 알겠어요. 동시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이 둘이 갔어요. 당연히. 누구야? 아, 나, 나. 아, 나, 나. 아, 나. 티격티격하는 사람은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야? 아, 이것이 누구를 이며. 봐봐. 아, 이게 뭐야. 왜 진심을 했어? 아, 왜 당장. 진심을 쓰면 어떡해. 자, 들고 계세요. 다동구야. 만약에 진짜 이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으면 동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진짜로 했으면? 그럼 나는 차라리. 난 포콘이랑 줄어요. 난 포콘이랑 줄어요. 그건 괜찮네. 어. 우린 신나잖아. 이런 걸로. 준호 형이 포콘이랑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요? 나는 실제로 쓰나오면. 진짜요? 나는 실제로 쓰나오면. 나는 포콘이를 싫어하지 않아. 저 이간진 알지. 뒷목 그 곰팡이 그때부터 되게 싫어하더라고. 에프콘의 단점. 의욕에 맞고. 목뒤 피부병 있고. 목뒤 피부병이 어딨어? 너 삐졌냐? 야. 야 피부병 너 찢었지? 나는 포콘이를 싫어하지 않아. 저 이간진 알지. 아. 일단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왜 썼는지. 너 왜 저 동구랑 태현이 썼어? 아니 동구랑 태현이가 배우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진짜 남한테 관심 없나보다. 맨날 얘기하는데. 아니 둘이 드라마를 찍었는데. 뭔 소리예요? 죽었어? 최고의 한 번. 아. 그럼 까먹는 거 남았어요. 형구 씨는 누구 썼어요? 저 형이랑. 보여주시고. 동구는 진심이야 동구는. 왜 자기 이름을 썼잖아. 근데 종민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 인상 쓸 건 없잖아. 동구야 인상 쓸 건 없잖아. 서로 되게 안 맞을걸?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더 친해지고 싶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친해지려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멀어지고. 근데 그거 알지? 회식 때도 동구가 종민이한테 좀 다가가려고 살갑게 해도. 종민이랑 되게 어색해. 종민이가 안 받아주더라고. 못 받는 거야. 아니 옆에 있는 거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좋아할 수도 있어. 고깃집에 가 고깃집에 가고. 아 좋아할 수도 있다고? 아 어색한 사이가 돼서? 사랑이 움직였구나. 준영이에서. 자신이 곰닥곰닥 되는구나. 시작! 셋! 완전! 야! 자, 수근 형은 누구 썼어요? 저는 동구랑 준호 형은 썼죠. 왜냐하면 이 뭐. 동구가 또 준호 형하고 좀 그. 이게 케미가 있었잖아요. 아. 동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스케치 부분만 봐도. 근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데. 동구. 동구. 동구 쿠폰이었어. 본인이 하는데. 본인 걸 지웠어. 야. 사람 성격이 정확하게 나오네. 근데 왜. 근심이 없지. 뭔나. 자, 일단 미션은 실패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끼는 여자 후배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그리고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는? 두 명 써주세요. 두 명. 네. 아, 이거는 못 맞히지. 3번은 생각하고 2번은 정말 실제로 적어봅시다. 야, 2번은? 야, 2번은? 아, 여러분. 이번 문제는? 오케이, 오케이. 아, 열 명을 한 번 모자야 돼. 이걸 해줘야 되나.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다. 아, 왜 안 돼? 아끼는 후배, 아. 예를 들어 박보영 씨라던가. 아, 아무도 안 써. 오, 다 싫어. 오, 미쳤어. X, X, X. 자, 종이 씨부터 하나, 둘, 셋. 자, 태현. 태현이 형, 아. 잠깐만. 아니, 태현이 형은 알겠는데. 자, 여기 아래가 니은이 들어갑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니은이. 데프콘! 데프콘이야. 왜? 데프콘이야. 데프콘 형. 근데 너한테 소개받고 싶진 않아. 형, 나는 형을 좋아해요. 알았어, 알았어. 동구 형 까요, 이제. 지금 제가 세 작품 째 하면서 다 여배우, 상대 배역이 이 사람 좋다고 그랬어요. 진세현의 남자! 연속 세 명째라니까, 세 명째라. 누구누구, 누구누구. 진세현. 이세영. 이세영. 그 다음 분 누구야? 세련의. 재미있는 분 누구야, 다. 진세현의 남자, 다. 재미있다가 아니고 여자들이 귀엽대요. 오! 크라이! 조금만, 조금만! 크라이! 자, 밑에는.. 종이.. 야, 너 진짜 안 치지 마! 아니, 안 치는 게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촬영하고 있는 데 거의 막 찰이었어요 진짜 피곤해서 한 2-3시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메인과... 자, 빨리! 저거 봐봐, 가만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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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대군 때? 어, 대군 때! 감정신, 감정신! 눈물 막 흘리면서 제가 막 감정 우리 매니저가 갑자기 형님 저 계속 전화가 울려가지고 어 뭐야 누군데? 김종민 형님 왜? 술 먹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취해서? 뭐지? 사랑이네 술 먹고 설정해서? 이건 사랑이야 그냥 문득 떠오르는 보고 싶어 그 사람이 너야 그리고 아침에 네 번호 보고 내가 왜 그랬어? 네 번호 보고 아 이 방송 보고 또 마누라랑 한마디 하겠네 아니 진짜야? 자 일단 미션은 실패예요 두 분 다 계속 볼게요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 누군요? 왜? 아니 이게 왜 놀랄 일이야 이게 왜 놀랄 일이야 왜? 이게 왜 놀랄 일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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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마 좀 왜? 이게 왜 놀랄 일이야 왜? 일단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애 세포가 떨어져 있고 이래서 빨리 어떻게든 연애를 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 네 연애를 했으면 마음에서 1등 뽑았고 두 번째로도 될 거고 정말 아끼는 친구는 아니구나 왜 북한이 형이냐면 좀 바빠가지고 여자 소개시켜준다 만한 거 같아 아 정확하게 보네 와 대박이다 저는 뭐 동구랑 북헌이 끝 자 됐어요 내가 무슨 운명이 부족한데요? 너메스 통장에 좀 주세요 뭘 좀 있어 너 그렇게 일하면서는 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진짜로 갑시다 네 이번에 이제 짜지 맙시다 진짜로 갑시다 낼게요 이거 성공 이거 마치시면 점심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드릴게요 1박 2일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멤버는? 아 이거 모르겠어요 밥 먹자 이거는 오케이 자 빨리 볼게요 종민 씨 하나 둘 셋 야 너 젤 수 없다 아 진짜 아 한 명이에요? 네 솔직히 김종민? 김종민? 그 다음에? 2전도 했는데 왜? 김종민 승리 이건 없으면 안 되지 이건 없으면 안 되지 이건 없으면 안 되지 미안하다 왜? 아 아 아 어 아 punt 민호 종민이가 있어 종민이가 있어야지 아 표정이 왜 그래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아야 어허 아 뭐야 야 어허 야 야 어 그게 아니야 야 어 그게 아니야 막내없이!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미안하네. 전국 미안합니다. 안 되니까 우리 미안해. 진심이지. 너 이름 쓰기 참 없습니다. 이런 거 좀 사람 서로 안 볼 때 좀 합시다. 이제 또 나오니까 추워. 감기거리 딱 좋네 이것도. 동구야. 네. 잔만 안 또 갔다. 감사합니다 형. 거기 챙겼어.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종민이 별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술전남이라고?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술전! 아이컨트 한 번 하자. 아이컨트. 아이컨트 한 번 하자. 그래. 동구야. 아래, 동구야. 김회다. 하나, 둘, 셋. 아, 동구야! 하나, 둘, 셋. 아, 동구야! 아, 동구야! 나 바드만 그랬는데? 바드만! 사랑해 삽시도! 사랑해 삽시도! 삽시 삽시도! 삽시 삽시도! 사랑해 삽시도! 신람잠거. 신람잠거. 드라마 제복 같아. 신람잠거. 신람잠거. 삽시 삽시도. 같이 삽시도. 자, 삽시도에 도착을 했고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삽시도는 섬의 모양이 화살을 꽂은 활과 같다고 해서 삽시도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섬은 기양계석의 수려한 풍경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휴양섬으로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자, 점심 복불복을 성공하셔서 바로 점심 드시러 이동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실 줄 몰라서. 아, 근데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쉬웠어. 이거는 상의할 것도 없어서. 약간 너는 그냥 일종의 장승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기분이 풀렸어요, 그전에. 씁쓸하다가. 자, 바로 차로 탈게요. 아, 예? 네. 예, 예, 예. 음악이라면서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이동하는 때가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 맞아. 아까 뭐? 바베큐를 준다고? 네. 섬에서? 바베큐에 라면. 바베큐에 라면? 너무 좋은 구압이다. 섬의 밖에 풍경도 좀 보시고. 이거 다 논이구먼. 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1박 1일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순간 흥불해가지고. 야, 여기 바닷가 뭐 있네. 아, 맑아. 야, 이거는 오, 낮부터 들어가나 보다, 우리. 아, 오랜만에 익숙해요. 먹고 바로 돌아가?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보여요. 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먹네? 아니, 이게 무슨 말자국이래, 이거? 뭐요? 아, 낙지네. 낙지인가? 이거 봐,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외계 발자국. 다리. 낙지 발자국인가 봐. 이렇게 물이 좀 있다가 들어오네. 그러면 밥을 빨리 먹어야겠네, 물 들어오니까. 다행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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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아우, 밥을 기쁘다. 아, 여기서 먹어? 지대로 먹는데, 오늘? 좋다리. 와, 최고다. 아이고,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크게 한번 먹어봅니다. 해리. 와우. 자, 이곳은 삽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진너머 해수욕장입니다. 진너머. 섬의 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해너미를 볼 수 있는 저녁노을이 유명한. 아, 여기 일단 밤에 그럼 볼 수 있어요? 네네. 아, 그리고 지금 상추 있잖아요. 야채, 채소 저희가 안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 섬 자체가 방풍나물이 유명한 섬이에요. 제가 주인 어르신께 허락을 받아서 씻으러 가시는 분이 가서 방풍나물도 살짝 뜯어오셔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이 좋아요. 형, 좀 어색한 사람이 씻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아, 형이랑 푸코니? 아, 형이랑 푸코니? 아, 형이랑 푸코니? 하얘지 왜요? 정민이랑 동구 아냐. 아, 뭔 소리야. 정민이하고 동구야. 두 표 나왔어. 동구야, 같이 갔다 와. 갔다 와. 얘기도 좀 많이 해. 그래 푸코니가 그걸 권해야지 뭔가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형 가요. 12시에 전화하지 말고. 그래. 동구야, 종민이랑 얘기 망해. 야, 손잡고 가. 그래, 손잡고 가. 어디로 가요? 저 위로. 아, 이거 펜션인가 보다. 아, 아, 여기다. 아, 팬님이 그러면 제가 하는 동안에 여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뭘? 방풍잎? 왜 나랑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냐? 아, 왜 자꾸 이렇게 붙으려 그래요? 12시만, 12시에만 그러고. 됐어. 너무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면 그게 다 날라가, 물로 씻으면. 영양가가. 군아, 뜨고 있을게. 네. 빨리 와. 네. 어우, 여기 불 되게 좋네. 아, 이거. 메이커. 아, 이거 숲 되게 좋은데? 야, 금방 있네. 아, 고기가 너무 탐스럽게 있네, 진짜.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아, 이거 잘 구워줘. 아, 이거 그거 뭐. 이거 좀 구워주시면 안 돼요. 맛있더라고요. 잘 썰어놓으세요. 이거 좀 칼집을 내야겠는데. 틀고 찍어 볼게요. 좋습니다. 5번이 전문 through 감사합니다. PM1 got away from CP3 sup. mittent from CP4. rush. 으어어? 아, 좋아. 잠깐만요. 대배우님. 아, 맛있어. 예, 예. 접니다. 셰프도 있지만 대푸도 있습니다. 자, 우리 포니. 어, 야. 집 못 먹자, 집 못 먹자. 집 못 먹으면 뭐야. 아유, 그러니까 안 찐해지지. 날 그렇게 몰라? 파이팅 안 돼. 섭섭하다, 섭섭해, 진짜. 된장은 찍어 드시죠? 사이즈에 은은하게 올려놔, 차라리. 아유, 맛있냐. 아, 좋아. 김치찌개도 해 먹어? 어? 오, 예. 아니, 이제 수프를 넣으면 되잖아. 스포츠는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태형, 뭐 그리는 거예요? 어? 부대찌개 같은 거. 난 안 먹을 거야. 오랜만에 캠핑홍인 거 같지 않아요? 네, 정말. 좋네요. 아, 최고다, 최고야. 어? 캠핑홍은 틀린 집에서 다 서로 이렇게. 같이 잘라주고. 어? 차려주고. 아, 좋다. 바다에서 먹으니 뭐. 와, 지 경치랑 예술인데요. 아, 최고다. 최고야. 이거 근데 애들 오전에 다 먹으면 어떡하지? 동민이 좋아하는 라면 다 됐는데. 이거 좀 냄새가 되지 않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여기에서 세순. 세순이 뭐예요? 세순이라고. 자, 보면 색깔이 풀리죠. 아, 얘네는 좀 어린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아, 얘네를 뜯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네. 요즘 봄이나 봄철은 무조건 나물 먹어야 돼요. 나물을 먹어줘야 건강에 좋아. 아, 이거예요? 어. 어? 되게 일에 열중하세요.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그렇게. 진짜 나 되게 싫어하나 봐.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뭐 지금 반풍나무 말고 뭐 다른 거 뭐. 혹시 나물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것 좀 있나요? 고기랑 먹을 수 있는. 여기 츄나물. 츄나물? 어떤 게 츄나물이에요? 어, 어떤 게 다 뜯어져요? 네, 여기 뜯어서 잘 먹어요. 예, 예요. 오. 어떤 게 연한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뭐 있어요? 도덕이에요.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은 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는 도덕구이 먹었지만은 잘어서. 아직 작아요? 응. 이거 안 될까? 응, 향. 나가봐. 어, 도덕 향이 아니에요? 끝에. 끝에. 쌈 먹을 때 이렇게.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이건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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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틀려주세요. 몸에 좋은 거라고. 아,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건 뭐예요? 암울. 그냥 암울. 암울을 냈는데. 그러니까 먹고, 먹고 의미를. 이거 두 개? 야, 온다. 야, 빨리 와. 형. 형. 어, 약간 칠해진 느낌 아니냐? 저는 형편이라는 거. 와, 좋다. 공부야. 합편하자, 우리. 형님, 진짜로. 둘이 인터뷰는 했어요?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네. 어, 라면 불어요. 어, 어, 어. 어, 라면 불어요. 어, 어, 어. 어, 어. 잎이 진짜 향기로. 뭐야? 진짜, 이거 치나물도 있고, 나물 있어. 진짜, 이거 치나물도 있고, 나물 있어. 나물 있어. 아, 형님. 나뭇잎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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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먹었어. 진호 형 나뭇잎을 씹어 먹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농약물, 농약! 아니, 아니, 나 딱 깠어. 그냥 나뭇잎 싸운 거야, 진짜. 치나물 잘 깔았다, 치나물. 치나물 잘 깔았어. 치나물 때문에 뭔지 모르고, 좋은 건 줄 알고 먹었습니다. 방풍 나무 잎. 나물. 방풍 나무 잎. 그 다음에 이게 치나물이래요. 아, 다 익었어. 바로 재emen의 모든 연습 투자. 세 손님이 운전한 게 매че 버섯에. 그 습쓸한 맛이랑 다 있어,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거 맡게니. 와. 여기 세다. 음.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는, 특산물. 특산물. 저거 먹어, 이게.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 아, 이거, 이거. 방풍? 아, 이거 좋네, 이거. 겁나 맑네. 둘이 얘기 많이 했어? 아니죠. 이따 저 쳐다보지도 않고 입만 따더라고요. 그래, 형은 동구하고 종민이하고 한 번 먹여줘, 서로. 그래야, 많이 쫓아줬으니까. 동구가 그럼 먹여줘. 줄어. 이거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동구야, 띵같이 해? 아이, 장난 아니야? 뭐 장난해? 진짜로 주는 건데. 뚜껑이 딱 보여야 돼! 뭐야, 뭐야? 병뚜껑? 이제 그만해,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맙시다. 아, 여기까지 와서 고기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다. 와, 좋네. 너무 좋다. 자, 우리 유일용 감독님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오늘 좀 줄만합니다. 좋아해 줘. 감사합니다. 저희 이왕이면 방콕나물이랑 같이. 아, 이거 깻잎하고 끝에 씻은 겁니다. 아, 손이 뜨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쥐루가 아니라? 어우! 맛있으면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음... 음! 아우, 라면 좋네. 음! 아우, 라면 좋네. 꼭꼭 씹어... 꼭꼭 씹어 드세요? 왜 좀 뭐 없어? 나 사람도 아니고 준영이 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늙게 없어서. 아니, 준영이 주는 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늙게 없어서. 늙게 없어서. 몰랐어? 저... 슈퍼봉투... 뭐지? 왜 이렇게 없어? 다들 이런 거 없어서. 그런 거 갖다 놔야 늙이. 아, 슈퍼봉투 좀. 우와, 대박이다. 새로운, 새로운. 탄산음료 없나요? 네? 탄산음료. 탄산음료 좀 주세요. 딱 소화되게. 콜라 한 잔 먹으신대, 진짜로. 아, 콜라 좋다. 아, 이거 인간적으로 진짜 딱 한 캔만 먹자. 우리 한 모금만. 그렇지? 여러분, 기분 내시라고 제가 특별히 탄산 하나 드릴 테니까 나눠주세요. 무슨 날이야? 왜 그래?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가위바위보. 우와. 오늘 못 먹는다고 생각해. 하지 마. 내가 하지 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된다, 풀린다. 가위바위보. 오.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게임.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같이 삽시도. 지금 너무 톡톡하거든요. 예, 예. 나 3번 할게, 내가. 내가 2번이야? 네. 나 3번 할게. 아. 나도. 뭐. 아. 까위바위보.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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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나 먼저 먹을게. 나 얼마 안 먹어? 얼마 안 먹어. 얼마 안 먹어. 이거 가볍지? 많이 가볍지. 저거는 남기기도 어려워. 끄기도 어려워. 끄기도 어려워. 끝났어, 끝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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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갔어. 안 먹었어. 뭐가 떨어져야지. 아, 뭐. 아이, 남겨주겠지. 아, 여기. 뭐가 했어, 여기. 됐어, 그래도 먹은 게. 먹은 게 어디에.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아, 저기가. 맛은 맞다. 그냥 맛 봤다. 탈탄이 하나도 없었어. 뭐 그러지? 빵을 찰 테니까. 잡아서. 지금부터 다음 음식이 퇴근 복보복. 퇴근 복보복. 두려워 겁시나 이렇게 저리 친다고 그래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 고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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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서벌 나의 서벌 널 위해 내 입은 거짓을 빚어내 너의 숨에 너의 숨에 널 채워 날도록 이대로 해 나의 소발 나의 소발 나의 입은 거짓을 빚어내 언제나 콜 콜 콜